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리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최대의 숙제라고까지 하면 너무 과장일까요? 오늘 뭐 먹지 이런 고민은 즐거운 고민인 동시에 힘든 결정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는 이런 고민이 더 힘들죠. 특히 매일 집 밖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밥 먹고 커피라도 한 잔 하려면 15,000원을 지출해야 겨우 할까 싶죠. 그래서 요즘 이전에 보기 힘든 고물가 시대 생존법과 신조어도 생기고 있는데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집 밖에서 밥 먹기도 무섭지만 집밥을 해먹으려고 해도 너무 오른 물가에 장복이 무섭다는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요즘 냉파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모두 소진하는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입니다. 냉파로 검색하면요. 오늘 냉장고 음식으로만 요리를 했다는 인증샷이 줄줄이 뜨기도 합니다. 서로 응원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있는 재료로 더 맛있게 요리하면서 먹을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인증샷 많이 봤는데요. 요즘은 냉파족에 무지출 인증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식자재, 생활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품목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살림하는 분들은 기본이고 2030 자취생 사이에서도 무지출 가계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무지출 가계부를 쓰는 사람들은 애초에 무소비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지출액 0원을 목표로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경우는 그 이를 쓰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보면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루에 조금씩 돈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도 소비생활 반성하는 데는 효과가 크더라고요. 고물가 시대 생존법이 다양해졌는데 요즘 신조어도 생기고 있다고요. 네, 요즘 외식비 얼마나 오른지 아시죠? 냉면은 9.9% 올라 한 그릇에 만 원이 넘고 칼국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러다 보니 나온 신조어가 바로 런치 플레이션인데요. 점심과 물가 상승이 더해진 말입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최근 재택근무 마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늘었는데 점심값 고민 클 수밖에 없죠. 네, 한 구직 사이트 조사를 보면요.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점심 식사를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해결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4개 사이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회사에 밀집된 상권에서 도시락 매출은 더 껑충 뛰었는데요. 한 편의점의 경우 회사 내 편의점에서 판매된 도시락 매출만 3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새로운 풍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어떤 신조어가 생겼나요? 네, 소비자도 고민이지만요. 기업들도 고물가 시대에 고민이 큽니다. 제품 값이 올라서 재료 값이 올라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그러자니 구매 심리가 움츠러들까 봐 그런데요. 이렇다 보니 누가 봐도 이상한 판매 전략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슈링크 플레이션인데요.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인데요. 상품 값은 그대로 두고 그 대신 용량이나 수량을 줄여서 이윤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마트에서 간혹 1 플러스 1 할 때 보면 기존 제품보다 용량이 줄어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말하는 거군요. 네, 마치 더 주는 듯 하지만 결코 아닌 거죠. 요즘 삼겹살이 금겹살이라고 하죠. 가끔, 와 가격이 저렴한데 이럴 땐 그램수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삼겹살 1인분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슈링크 인플레이션 알고 보면 사실 오래된 전략입니다. 혹시 질소 과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풀 대로 부품 봉지를 뜯었는데 내용물이 손바닥만큼일 때 정말 분노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질소만 가득하다고 해서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리며 내뱉은 말입니다. 이 질소 과자가 국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건 외환위기 때부터인데요. 안 오른 것이 없던 그때 과자 업계는 과자 대신 질소를 넣어 부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가를 낮춰 가격을 지켰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인 만큼 당분간 이런 슈링크 플레이션이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신문에서는 요즘 고물가 시대를 밥만 먹고 사는데 등골이 휘고 월급이 2배속으로 줄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까지 하키워드 합리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